콩나물국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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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나물 멸치, 다시마, 대파, 청고추, 새우젓 콩나물 쌀뜨물 육수 멸치 다시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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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도 토마토 고추 소금 송송 소금 콩나물 소금 고추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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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는 물에 콩나물을 넣어 3분 정도 데쳐줍니다 콩나물을 찬물에 담궈줍니다 콩나물에 양념을 넣어줍니다 소금, 마늘, 마늘, 마늘 파, 고춧가루, 참기름, 참기름 살살 버무려 뚝배기에 밥 1공기를 넣어줍니다 콩나물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육수 우러낸 물을 부어줍니다 대파, 고추를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새우젓 콩나물로 만든 콩나물 국밥 새우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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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젓